진행될 미션은 민둥산 억새로 조트레이오입니다. 저 뭐라고 해? 억새로 조트레이오! 억새로 조트레이오! 자, 미션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자의 미션을 완수하면서 민둥산 정상에 도착하시면 되는데요. 각자! 미션에 성공을 하시면 가을 스탬프 5개와 화려한 점심도시락을 드리고요. 이야! 화려한 점심도시락? 해야 되겠네. 미션에 실패하시면 힘들게 등산을 하실 거니까 스탬프 1개 드리겠습니다. 에이, 그래? 짜다, 짜. 한 분씩 오시면 미션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다 미션이 다른가 보구나? 그럼. 칠해지지 말자, 이제. 오케이, 잠깐. 종민 씨! 올래? 어, 종민이 보인다! 다음 세윤! 아, 됩니까? 전략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형이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Oakland에서ATE vibrations을 발 vendors. 할머! 어서樓아ando. reached over to the land historicality. 아니, 우리 회원uesday, if you like. kun3kに、お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미션을 계산해준 건데, 셧도 안 했잖아요. 천천히 가자, 세호야. 천지에 가보겠습니다, 준비! 아, 왜 이래! 나와, 나와, 나와. 빨리 가야 돼. 뛰지 마라고! 세호야! 진짜 뛴다고 저 형? 안 돼, 안 돼. 와, 이거 덥다. 야, 미션아, 좀 천천히 가. 야, 성우야, 좀 천천히 가. 형, 나 버려서 죽겠어. 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와, 경사봐. 지금 종민이 형! 종민이 형, 같이 가! 형, 나 버려서 죽겠어. 종민 씨. 안녕하세요. 정상이 뭐라요? 엄청나갔어요. 여기 아니에요? 10분의 1이요? 와, 없어서. 와, 없어서. 아휴. 말 잘했다. 혹시 내가 도망갈까 봐 뒤에서 따라오는 거야? 잡으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좋다. 형, 주니 형 일로 와봐요. 어떻게 우리 셋 공유하고 도와줄래? 공유하고 도와주는 거야. 밥 먹자고? 안 도와줄 거잖아. 아, 진짜 도와줄게요. 형, 나 잡혀진 않네, 약속. 약속. 뭔데, 미션이? 형, 너부터 얘기해. 진심으로. 형부터 얘기해?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안 해, 그만 안 해. 하지 마, 하지 마. 완전 유전소 해가지고. 아이고. 다리가 아프네. 와, 꽤 가파르다. 많이 가파라. 이거 미션. 미션 이거 먹으면 사람을 살려줘야지. 와, 엉덩이가 빵빼이었어, 엉덩이가. 야, 힘들다. 와, 많이 힘드네. 와. 와.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어디예요, 위에가? 정상이? 저기예요? 여기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와. 와, 쉽지가 않네. 야. 와. 와. 뭔데? 아, 왜요? 그냥. 뭔데요, 왜요? 아. 내가 너한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잖아. 야, 저기까지 가야지? 야, 저기까지 가야지? 야, 저기까지 가야지? 저 위까지 가 봐. 오. 연못까지 가는 거야? 아, 힘들어. 지영아, 빨리 와! 지영아, 데리고 가! 어, 뒤에 뛴다. 뒤에 뭐야, 왜 뛰어? 같이 좀 가자. 이게 뭔가 있는데. 뭔가 이건 뭐 1대5 해야 되는 건가? 어? 1대5 해야 되는 건가? 야, 이거 경치 좀 봐, 얘들아. 세호야! 네? 경치 좀 봐. 경치 봐. 와. 경치 좀 봐. 좋아, 좋아. 근데 여기 예쁘긴 예쁘네. 저기가 크시래? 저거 위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 연못이 여기 위에 있나요? 네. 아, 밑에. 아니, 난 저게 저번 줄 몰랐네. 이게 우리 오는 길에 있었어요? 오른쪽을 잘 봐야 있었어. 어, 힘이 쫙 빠지는데요? 나 여기 이미 끝났네. 어? 세호야. 나 어차피 실패했어. 아, 사진 찍는 거 했어? 어. 나 어차피 실패한 거 해 줘. 와, 힘드네. 또 올라가? 와. 와, 미쳤다 저거. 선생님, 저기가 정상이에요? 반은 온 거겠죠? 아, 좀 늦게 출발했어요. 제 게임 줘가지고. 예, 뚱딱 쓰는 게 아니고. 난 어쨌든 조세호보다 늦게 들어가고 30분이잖아.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안 되려나? 이제 한 10분 됐겠지? 15분? 세윤 형이 날 추월할 리는 없겠지? 야, 그래도 안 포기하고 계속 오네. 그럼 나 이대로만 가면 되는데? 좋았어. 선호는 어차피 앞에 있으니까 그냥 보내면 돼. 아, 좋겠다. 어휴. 아휴. 아휴. 주민아, 제발. 네, 알겠습니다. 하... 거기다 온 거 같은데? 그렇지. 하... 형, 미친이 뭔데? 저요? 난 40대 말할게. 어. 1등. 4, 4등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종민이 형이랑 저랑 똑같아요. 이렇게 1, 1위로 가자. 좋아요. 형, 1등으로 들어가세요. 어, 그렇게. 반갑다. 아휴. 다 왔다, 지금. 와, 선이 어디예요? 이 라인이 골인점입니다.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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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민아, 잡으면. 아, 이게 다 뭐가 있나면 해. 하... 야, 주민아, 잡으면. 잠깐만, 주민아, 주민아. 주민아, 주민아. 주민아, 주민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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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종민 씨, 1등. 어, 네, 김종민 씨, 1등. 하... 우와. 귀 세우 씨, 2등. 이준 씨, 3등. 아니, 당신이, 당신이, 당신이. Вид Luke님 형을 쓰지 못했어, 그냥...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유선옥 씨 4등! 와, 준아 고맙다! 뭐야, 어떻게 됐어, 여기? 준이야, 고마워! 미션 성공! 진짜? 김준우 씨 5등! 야, 고개를 못 들겠어. 고개를 들면 가고 싶지가 않아. 이거는 뭐 미션이 아니고 나와 이 싸움이네. 선수가 어떻게 됐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몸에 힘들다. 안녕하세요, 꼴찌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세요. 아빠의 도전이야, 뭐야, 이거? 아버님,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네, 123킬로가 정상이 맞습니다. 친구들아! 나도 안 떠! 미션이 뭐였냐? 왔네. 아니, 이거 미션이 나는 올라올 수 있냐 없냐 하네. 잠깐 땀만 닦고 이어서 가볼게요. 아, 힘들어. 우선 여기 도착 순서는 지금 종민, 세호, 이준, 선호, 딘딘, 세윤. 이 순서로 도착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1등이 종민이에요? 네, 1등 종민. 와, 대단하다, 진짜.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갔겠니? 나를 낭떨어지로 길들아야 돼. 이름 잘 되었어. 종민 씨부터 해보시죠. 미션이 뭐였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이분 다음 순서로 도착 지점에 도착해야 한다. 이준 다음? 실패네. 근데 실패네. 이준이 저를 이쪽 낭떨어지로 밀었습니다. 그럼 이준 거 보면 되겠네? 그 다음 주님 거 봐야지, 그러면. 왜 밀었어? 3등으로 도착 지점에 도착해야 한다. 뭐야? 아, 뭐야? 근데 막상 왔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고, 이 안으로. 야, 밀어서 들어왔어. 그 다음에 내가 안 들어가고 네가 들어갔으면 너 탈락이야. 진짜로? 그럼 2등이 누구야? 내가 먼저 들어왔잖아. 형이 2등이에요? 딘딘보다 먼저 도착 지점에 도착해야 한다. 단! 1등으로 도착하셔야 안 된다. 성공이네. 계속 2등 도착하셔야 한다. 그럼 나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딱 찍었어. 이러면 제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야? 돌리네에서 세호와 함께 셀카를 찍고 이준 보다 먼저 도착 지점에 도착한다. 아, 5초인지 갑자기 올라갔는데 나한테 실패 됐는데 하면서 셀카를 한 번이라더라고. 찍었어? 아, 찍긴 했는데. 돌리네가 나왔어, 나오면 되지. 아유, 아예 안 걸렸네, 아예 안 걸렸어. 나는? 딘딘이. 선호보다는 늦게, 세윤보다는 빠르게 도착 지점에 도착해야 한다. 아, 너무 싫어. 완전 나이스. 그래도 내 이름 하나 써줬네, 창피하지 말라고. 형은 진짜 완주하기야? 나는, 아니, 나는 세유보다는 늦게 출바로 30분 이내에 도착 지점에 와야 한다. 30분, 제발! 근데 워치가 30분 운동을 완료했대. 이게 너무 그러네. 30분 운동을 완료했대. 세윤의 도착 시각은?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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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윤의 기록은? 뒷자리부터! 뒷자리부터! 14초! 14초! 그다음에 100분! 제발! 1분! 31분이다! 31분이다! 야, 제발.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다, 이거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세윤의 말 시키지 말라니까, 계속. 21분 14초! 21분 14초! 오! 진짜요? 아니, 우리가. 진짜요? 아니, 우리가. 그럼 거의 10분만에 올라온 거예요, 여기를? 진짜요? 농담 아니고 안 쉬고 올라가더라고, 안 쉬고.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더라고. 진짜. 근데 내가 원래 속도가 맞지? 이렇게 구경하면서, 등산객들이. 답사할 때 여기 저희 연출진이. 한 20분 좀 넘게 걸렸었대요. 아, 21분이야? 난 너무 내가 자랑스럽다. 아, 잘했네. 완주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성공하신 분은. 세우, 준, 딘딘, 세윤. 예. 그리고 종민 선언에 실패했습니다. 아, 아직 성공했네. 성공하신 분들, 스탬프 5개. 실패하신 분들, 스탬프 1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